어... 넌 브라이브? 자, 이걸로 부르죠. 자, 이걸로 부르죠. 저기 뭐야. 무기에 대한 경제를 한번 시작했는데. 아, 네. 자, 이거 잠깐만 그거 해야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키세요. 네.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네. 자, 우크라이나의 선발병원입니다. 자, 1번. 아, 근데 이거. TV 나오면 되나? 잠깐만요. TV 나오면 돼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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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인사 드릴까요? 네. 지금 딱 인사까지만 찍는 걸로 해요. 네. 자, 1, 2, 3. 안녕하세요, 트레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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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지금 그 유이식 핍팍 월드컵. 그치. 결승전. 웬만한 결승전. 아, 하늘 선수들이 결승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어, 응원을 하기 위해서. 뭐랄까. 저희도 한번 직접 보고 싶어가지고. 역시. 가까운 화면에서. 응. 응. 여러분들에게 의외로. 주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하지 않을까. 어, 좋습니다. 혹시 그. 정지아는 창의 같은 경우에는. 그. 표상시 많이 지켜봤었나요? 어, 저는 일단. 4강전을. 네. 어, 생방송으로 보고. 네. 잠에 들었습니다. 네. 어제 제가 늦게 퇴근하고. 수만년부터 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미 가니까 1대5로 이기고 있었어요. 어, 기분도 좋더라고요. 아. 혹시 최애 선수 있어요, 이거? 저요? 어, 저는 꿈키퍼. 네. 아. 이광현 선수를. 지금 굉장히 팬이 됐어요. 그렇죠. 이광현 선수. 네. 저는 조용욱 선수랑. 이광현 선수랑. 아, 그렇죠. 네. 그. 근데 본인분들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네요. 그. 뭐랄까. 이광현 선수. 네. 이광현 선수. 아, 그렇죠. 그리고 옮겨주는 듯한. 네. 타깃백. 타깃백. 네. 아. 1대5로 물을 뭐 마시나요? 아, 네. 저는. 물을 마시네요. 네. 뭐죠? 일단. 저랑. 타깃이랑 콜라 이렇게 따라 놓고. 네. 치킨 이렇게 앞에 놔두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치킨 먹으려고. 네. 네. 오시면 책임이 바쁜데. 그렇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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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이라이트가 티브곡을 걸. 네네. 저는, 저도 그 이제. 하, 그, 그. 하이라이트 영상. 챙겨봤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보기 편하게. 네. 아, 그렇죠. 정리 시작됐네요. 와우. 아.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어.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맞춘 사람이 못 맞춘 수면. 꿀맛 때리기? 저는 일단. 그. 1점 차로 이길 것 같아요.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2대1? 2대1. 네. 저는. 네. 저는. 기본도 이렇게. 2대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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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광이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예식했던 1대1로 연장점 가서 승부채로 승패를 합니다. 아. 우리랑 이겨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 그렇죠. 우리랑 이길 것 같아요. 그럼요. 자, 홀벅내기 이거. 지금 사람 난리났데요? 네. 아, 충분히. 아까 기사 보니까. 월드버그 기사 쪽에. 다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어, 시작부터 지금. 지금 시작은 한 지. 1분 지났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아, 취업합니다. 팽팽합니다. 네. label. 아, 네. 오프라이나마 보니깐. 네. tiet Check cock up. 네네. 네. 그래도 좀 힘들수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갓 치지만. 한 캐프를. 네. 이 인터뷰 극구에서 지나가다 와주신 그때 기싸워만 그냥 기자분들이 질문했더니 절대로 눈을 이렇게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다른데 보기 전까지는 눈을 안 벗겨서 정보이 됐대요. 아, 그러니까 강인하게. 네, 잘한다. 그렇죠. 그 기싸워만 계속 하더라고요. 한쪽에서. 아, 지금 약간 돌려서. 퇴근하시는 분도 계속이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 근데 지금 퀸이 얼마 안 되는지 지금 새벽 시간대라 그런지 어, 시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둘째, 마이크 커졌다고, 왜? 약간 지금 텐션이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또 제가 약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크게 크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네. 아, 네. 혹시 여러분들은 책임식이랄까?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 어? 여러분, 있는 부분은 네. 힘든 행동자분들은. 둘째, 그게 문제는 종료가 걸렸겠군요? 아, 이거 관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여기서 이제. 샅. 어? 요거다. 아, 야, 야! 어? 어? 뭐야? 아, 아, 아직 안 했네요. 아니, 아니야. 보러 가ね. 보러 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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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재수님은 1대1 위기 때문에 채린이랑 저의 스포오랑 스포오도 가까워지죠 벌써 환불이면 어? 저 귀에 재수님은 안 돼 지금 뭔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이스마일 앨몬서 출신이 전방으로 타고 있습니다 위의 짱! 이거였어요? 페럭튀김이야? 페럭튀김이야? 응 이거 와야만 공간을 봐 봤어요? 채린이? 엄청난 초기 여러분 시장 좋습니다 여러분 나 바꿔도 돼? 나 1대1으로 이긴다고 할래 아니요 페럭튀김 남사람이 많이 먹었어 내가 말하는게 1대1이잖아 고구로 하는게 이긴거잖아 안되지 이렇게 말해줘 해줘요 빠진 시간을 했잖아요 안 돼 안 돼 해줘요 그러면은 1대1에서 스포오를 받고 아싸 지금 댓글에 누가 채린이 스티커 달라고 봤는데 응원하러 같이 회사로 제가 드릴게요 같이 치킨 하면서 이가민 이가민 알려받자 전반 4분 식사초로 밖에 안 됐는데 두 대신이었는데 네 첫번째 주인공이 이가민 선수가 결집 자 이가민 선수가 결집 자 이가민 선수입니다 최수수 와우 벌써 한골 쳐왔습니다 여러분 아 이가민 선수 이가민 선수 과연 쳐왔는데 네 이가민 선수 와 이거 시작의 미술이라 사트가 너무 좋은데요 와우 시작의 미술이라 이가민 선수 아우 너무 명확해요 이가민 선수 제노 아까 준기를 보고 싶은데 혹시 지배대에 계시지 않거나 TV가 없으시다 이럴 때 저희 의외적으로 하시지 네 좀 보여주시겠지 이거 아 이가민 선수 이가민 선수가 지금 무서워서 떨려서 안 보고 있습니다 아 4분만에 아 여러분 좋습니다 좋네요 네 진짜 워낙에 초코모음 좋아하지 않나요? 네 우리 치킨이 시켜도 이렇게 오랫라인 아 난 이 핸드폰을 요리하고 와 전반 거의 5분만에 지금 아 대단해 지금 굉장히 부담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상품오프 선수 쪽으로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네 오프라인 선수가 지금 오프라인 선수가 상품오프 선수인데 일단 퀸이 기회가 없다고 헤딩 같은 거 헤딩 같은 거 너무 잘하던데 계속 공략한 기록이 있겠습니다 아 아니 헤딩으로 계속 공략을 하죠 일단 격속력까지 올라오고 아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는 음 근데 결승이 막 이렇게 불퍼되었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치킨 한 번 먹으세요 하하하 그렇죠 돌리셔도 저희 보고싶어서 이제에서 V LIVE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와 자 자기 진영에서 몸을 돌리다가 다시 한 번 힐링을 시도하는 우리 진영 반대쪽으로 터라플리아 쪽으로 터라플리아 자 달려가면서 뒤쪽으로 응 태극기 너무 좋아요 그래 나 보니까 일단 다들 방치도 좀 있으신데 정말 잘 찍고 있는 거 기분이 없어서 스트레이 준비하고 이런 거 자 지금 1대 0 스포입니다 네 오 네 어 저런 치킨 한 번 얘기하면 아 네 벌써 골이 그 들어가서 긴장하더라고요 Q. 골이 들어가싶었냐고 그랬더니 우크라이드도 있죠 우크라이드도 모르고 있죠 괜찮으시고 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여쭤보기가 뭐가 있네요 조금 정확히 헤딩을 못해도 저는 공중보에서는 무조건 이겨내드립니다 건드려줘야죠 그때 원대고 가려나 약간 지금 그리고 장민 선수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진 선수들은 지금 거칠게 하거든요 굳이 살 빠졌네요 네 그 최근에 그거를 그 불러줄지는데 살 빠졌습니다 근데 근육도 빠졌어요 근데 근육도 빠졌어요 놀러가긴 빠져요 놀러가긴 빠져요 살 빠지고 또 근육이 올라갈 때까지 우리 이지호 김영웅 이지호 선수는 살이 제공되라고 봐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상봐요 정상봐요 또 추후에 치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답이죠 정상치 이성 속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공개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정상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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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요 나와봐요 공개 계속하게 공개해 안정감이 있어요 공개가 있어요 완벽합니다 이번엔 통오니에프가 굉장히 눈을 찍었으니까 통오니에프가 그것을 돌파를 이용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신의.. 저세트로 하세요? 윙백블를 윙백처럼 할인으로 해서 그렇죠 경기를 보니까 가장 유명하죠? 경쟁에서는 당장하고 지금 많이 싶어 하겠는데 음.. 여러분 소리를 들려고 할라? 이렇게? 와 이런거지 차연님 맞아요 아니 아니 이거를? 어 근데 이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괜찮아요 요즘에 1대왕이라고 해서 기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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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무서운거에요 우리가 역습할 때 저 볼이 끊기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습할 때 절대 끊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2대7의 블랙차 선수의 프랜킥이 굉장히 개성되네요 이번 투자하고는 잘 레딜을 해서 병을 달성될 것 같습니다 7,8,11 선수에 영리하죠 기장으로 안 좋은데 안녕하세요 음 그래도 치킨 되셔야죠 저도 치킨 먹고 있어요 아~~ 역시 헌벌벌벌 선수 헌벌벌벌 선수 헌벌벌벌 선수 2대7 다 했습니다 자, 코베니엘과 블랙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 헌벌벌 선수 탁 이완윤은 생각해서 아기구나 그럼 일단 직접 주진도 오오오오오오오 아 그런게 무리낭에서 이번 대회 내내 오세호 선수는 최종방에서 기계는 정말 구절을 더 끝내고요 당첨대회 끝내 때까지 하신 거예요 응 원하세요 잘 먹으면 잘 먹으면 아직 입에 있어요 아 치킨 왔다고? 제일도 치킨 실현으로 전쟁이었어요 부딪혀주고 싸우고 있는지 아 바쁘실 거예요 오세호 선수가 말해서 K-립대회에 인내가 아주 통관 케이스가 울산 쪽인데 이 부리가 아산에 있던데 이거는 소녀석과 터지가 아닌 것 같아요 2년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조금 기뻤습니다 우리 이출석 선수가 쓰러져있는데요 아 저희를 보느라 쭈구가 눈에 안 들어오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숨이 내려온다고 잘 안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의 까래색이네요 어이 수면인데요 저희 가슴이 은혜정고 강남시키 북을 치면서 강남순의 이름과 운명말을 부르고 있습니다 강남이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이 페트라코프 방금도 멀쩡이로 복잡해졌을 것 같습니다 저 마치고는 그 보통 캐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분위기 나르죠 하여튼 하여튼 좀 빼고 있는 거예요 티비도 축구보고 트웨이보고 트웨이보고 눈앞으로 보셨습니다 트웨이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면 좋습니다 아 좀 급해도 주만보다는 주대 맛있어 아 너무 무서워했어요 주방에 상품을 했지만 우리가 또 친구들이 역산물을 갈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양쪽 측면술 옆은 다음에 어떻게 위험합니다 주방에 상품을 다치지 않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이렇게 너무 좋다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지금 불판이라고 해요 실수가 몇 개씩 좀 나은 오프라인 저렇게 반대 긴게 오픈 양쪽 측면술이 올라가는 거 저희 덕분에 경험을 하신다고 봤습니다 그거만 잘 두팀 모두 적유율이 많은 친구들인데 특히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에서 주로에서 주로 주로 네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기생부터 시작되면 허니 공부는 좀 더 그냥 오리지는 않아요 이건 허니 공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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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나인 것 같아요 저 이제 아 저 이제 끝났어요 확실해요? 네 배에 용량이 갖다 찼습니다 전반의 습상품 만에 오르는 거니까요 전반의 습상품 만에 좀 치킨이 끝까지 네 기다리는 것만이 코노플리아의 수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킬할 땐 앞으로 남아서 광풍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진을 했을 때는 김정민 선수나 단지 선수들의 드립 퍼포도 전진을 했을 때 전진을 했을 때 전진을 했을 때 김정민 선수나 전진을 했을 때 김정민 선수나 단지 선수들의 전진을 했을 때 진짜 단단의 모습 전진을 했을 때 두 분이 분명히 오기수기 두절 전반전이 많이 흔들어 놓고 이강이만 월급을 이루는 거 불안의 생각이 때문에 우리가 체력적으로 좀 아직 구간되지 않게 신선이 빠지는데 이루는 게 잘 안 좋았습니다 아 아 그럼 약간 정반만 한번 기획해보고 있을 때 일단 오세훈이 가슴에 머리를 갖다 대고 머리가 있겠습니다 직선 뺏릴 수 있는 오오오오오오오 반성한 지가 지금 둘째 도우부 우크라인 홈페이지 아 예 점점 지금 위로하는 쪽이 바람이 과릉이 약간 자꾸 우크라인 쪽에 지금 저기보기 질개있어요 제 말씀을 말하고 네 알겠어요 전혀 이 밀리지 않는 문자 네 번호가 있었는데 제가 한 번 우리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아 그렇군요 아 맞아요 제가 채팅에서 그 숙소에서 재밌는 랩 손을 같이 하고 얘기해보는 거야? 네. 저희 한 번 더 봐주시겠어요? 아니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축구에 집중하게 있어요. 아니, 사랑한 걸 허락해야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첫 번째 말을 하다가 하는 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준태형이 자고 있었어요. 준태형이 자고 있었는데 같이 들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며칠 형이에요. 준태형이 갑자기 처음에 보겠지요? 약간 긴장을 한 단지에 저한테 정포대 하는 날이 있잖아요. 왜 말을 안 한 거고? 맨 처음에 에이! 아, 맞아요. 헤이! 막 이러는 거에요. 아, 진짜로. 저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랑 제 눈이 맞으셨어요. 너무 올라가서 진짜 좋겠네요. 맞나? 잘 들은 건가? 뭐 어때? 에이! 근데 이 금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 저랑 재진이 형이 눈이 맞으시고 한 번 더. 준태형이 컴온! 너무 올라갈게요. 우와, 진짜. 진짜. 다 버리고ff. 아니, 갑자기 와.. 발음이 이렇게 좋죠? 컴온! 오오오와 연기장이네. 컴온! Beat, come on. 여러분 제가 새로운 장구대를 장구대가 장구대를игр tet b need yes, 황구를 유도하는 요즘 축구 자주 ason. 축구를 자주 와서 영어 좋은 rug לו 다 이상하네 아, 지금 다들 빵을 찢으세요 여러분 축구히 조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컴포롱 괜찮아요? 와 진짜 우개 그럴땐요, 진짜 너무 신기한데? 저거 보고 작은 표지인데, 뭘 되게 신기했는데요? 오, 살짝 펭이 나쁘지 않았어 내가 같이 볼 거야 주질 않다는 건 되게 부드러워 주의를... 주장적이네요, 제가. 주장이고요? 아니, 거의 워낙에 있는 바람이 좀 좋아요. 그런 게 제가 바람이 좀 좋아요. 근데 김정민 선수를 수리할 때 많이 도와줘야 돼요. 말을 안 띄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너무 그 책이 계속 웃어지고. 잘 깨달은 거니까? 네. 그리고 너무 놀라서 제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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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이랬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군묵 중이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군묵 같습니다. 아, 제가 또 이제 두 친구들 가운데서 자거든요. 네. 아, 웃겼어요. 진짜 웃겼어요. 아, 진짜 웃겼어요. 가운데서 그런 걸 했으면 좋긴 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놀라운 게 코로나19 때 몸을 움직여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방향을 틀면서 어, 아니, 알아요. 이렇게 그렇게 가다가 가운데에 와서 솔직히 큰 업무수서. 근데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네. 아, 저는 일단 축구에 집중을 해봐서 제가 최근에 뽑던 콤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궁금, 궁금 기억은 나요. 기억 안 나요? 지금 외국으로 여행 가서, 싱가폴 다시 가서는? 아, 그런 거 알죠? 네. 조금 아쉽긴 했는데, 집콤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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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진다. 지금 이렇게 뚫어놓은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돌아가서 킹을 쉽게 못하게끔 해주는 것도 아, 괜찮아요. 진짜요. 네. 순식간에 집중을 해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안전하게 어, 킹을 정확히 하지 못하셔도 방해만 해줘도 성공한 겁니다. 자, 또 한 번 아, 굉장히 높이 걸킹을 와, 굉장히 높이 길어요. 거의 반대판에 할 때까지니? 네. 아, 이거 한 번 읽어주세요. 아, 이거 한 번 읽어주세요. 아, 이거 한 번 읽어주세요. 골킹에서도 자신감이 무난하게 목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장학자분이 하라고 봅니다. 아, 이거 말이에요. 네. 그 뒤에 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신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멀리 남으신데요. 그렇게 좋아요? 네. 저는, 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홈럭진이었어요. 아, 하울럭군. 아, 드리겠지 또? 자, 하울럭군.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오오! 네, 한 번 읽어주세요. 저는 송중리 선수. 자, 여기 공간 프로브 후반에서 너무 멋있었어요. 오오! 공간을 계속 때리고 들어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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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요해요. 장부했다는 것을 처음 봐야해요. 아아... 좀 준비했어. 생각까지 내려왔어요. 상승하면 도전 못 들어요. 지금 공간 참기 싸움을 무라이나가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나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만 이게 한 번 안 한 번... 뭐하나? 지금 되게 좋네요. 지금 오빠 콜링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럴 때 그... 콜링콜이... 콜링콜이... 콜링콜... 콜링콜이 중국음합성들에 축구하면서 저 한 번씩은 다 해봤다고 하던데 콜키퍼도 해봤다고 하던데 화이트에 나은... 충남생 때 음... 골키퍼를... 아... 오... 오... 아니... 형, 저는 아까... 장윤호 아까워요. 지금 약간... 긴장한게 racket 생기인 것 같아요. 네... 자기진영에서 저도 꼬기 떴셨어요. 아 진짜요? 이거 하면 재미있지 않나요? 많이 앉는다는 게 저는 거미줄이었거든요. 예? 거미줄이었는데 황태원께서 팝업에서 팝업에 넣었어요. 아 응. 어쩐지? 예. 지금도 가끔씩 거미줄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 어제 내가 숙소에서 자고 있었던 거 샀으니까 숙소 밖으로 거미줄로 찬짤한다고 그래서 지금 잘 못 보셨습니다. 여기 초반이기 때문에요. 약간 댓글로 저희가 앉아있는 여기에 자리가 약간 마치 중계석 같고 저번에 심을 때가 와 이 와중에 위강릉이 형성으로 생기신대요. 일단 심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결승까지 안 심을 때 괜찮을 때 점수가 힘들어 보여요. 피로도가 좋네요. 사유 없으시죠? 새벽에 칠레인 분위기 보단이 좋습니다. 오늘 모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칠레인 배우기 주민들이 좋습니다. 발레이시아에 잡히자는 오늘 발레이시아는 오늘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축하 기념으로 팬들 앞에서 다 같이 신중한 분들을 맡았는데 팬분들이 지금 머리 꽉 채우고 있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들이 진짜 히스레하고 있는데 그 스페인 팬들이 네. 어우 속력이 좋네요. 영향력이 있는 처럼 지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아드베키씨가 아니라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아 이 강당한 목사만 아니까 싶었는데 네. 자 대비씨 그가 몸을 잡은 때 파울이 선언됐.. 됐구요. 조효곡 선수가 방어 같네요. 네. 지금 더 치유가 좋았습니다. 영향력 먼저 직관적인 해설을 하네. 네. 민절이 상당히 그 콜라 구준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 직관심이 은혜의 발끝까지 또 그렇게 이길이 시작 끝에 말한다보다 목줄이 시작 자 자 어느라 기술이 잘하는 기술이 예고 좋아요 오 와 와 번드려 놨고 블랙장 자 블랙장 자 블랙장 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저렇게 블랙장 지금 약간 거기 왔다 갔다 많이 한 것 같아서 자 파울 중 와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더 사회해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챙겨야 되고요. 아 저지 패스 사회해서 이 역할 때 오 오 아 아 아 고치지 않게 이렇게 고치네요. 고칠 수밖에 없어요. 와 근데 경승이라는 게 좀 모르겠는데 경기장은 꽉 찼어요. 대기장은 꽉 찼어요. 아 멍청이 고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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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아 지금 깜짝 놀랍 네 네 주님 지금 자 지금 그리스도 지금 계속 계속 한 번 더 좋아졌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안 치열이 나요. 잘했어요. 파티고 있어요. 어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진짜 약간 돼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주윤복이 한번 구경을 바라봅니다. 왼쪽에 이강인, 이강인 반짝이고요. 귀쪽으로 슬쩍 볼을 돌립니다. 선방으로 연결하는데 숨 깊습니다. 뒤로도 가서 싸워줘야 됩니다. 자, 몬다르가 굉장히 걱정되기 쉽네. 열정. 멋있습니다. 예측이. 잘 어울릴게요. 다시 만나면 진짜 프리스타일 노래 한 번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피트 준비됐어요. 아, 정말. 같이 응원하자고. 수부진 결승이라고. 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약간 조건섬. 잘 차지. 잘 차지. 잘 차지. 아, 그래. 잘 차지. 잘 차지. 진짜 잘 차지. 잘 차지. 갑자기 비율이 많이 오랐어요. 큰일 날 때까지. 잘 차지. 잘 차지. 잘 차지. 잘 차지. 네. 잘 차지. 잘 차지. 잘 차지. 잘 차지. 잘 차지. 잘 차지. 또 조금 피곤해지시면 얘기해주시면 준세훈 프린스타일 노래를 해드릴거에요 근데 확실히 이 시간대에서 노래 좀 편안해지는 건데요 최근에 일단 그 얘기가 여기서 진짜 많이 바꿔주세요 어 진짜예요 시간을 주는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븐이 더 수 있는 게 있어요 와 저런 게 개인들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제 주시미와 판단에 따라서 다 플림브레이크를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반에 한 번 따라서 다 줄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선치 2도를 넘어서는 지금 2도 비운이기 때문에 주시미 전반에 1분간의 플림브레이크 선수들에게 잠시 물 마실 시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도요할 수 있는 공기를 제게 되겠습니다 이 뭐야? 우리한테도 굉장히 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젯하지만 드릴게요 오우우우우우우우우 others tonight ivolity 우워우우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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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차리고 가르네요 저점에서 잘해요 여러분 어 누가 약간 なたổ 잘하는 게 잘해요? 아 저요? 잘했었어요 잘했었어요? 네 진짜 어떻게 돼요? 저는 저 쪽 nive 해요 내 phải 또 보니까 거북이 가던데? 차이는 투어했을 때 진짜 빨랐어요. 날쌤 놀랐어요. 제가 투어할 때 지금 투어하는 거 저희가 계속 뽑아주세요. 개주요? 좀 아픈 틈이 들었어요. 뒤에서 뭐 햄버거를 하시는 거나 그런 건 안 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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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코를 찌르는 이야기인데 좀 어! 좋아요. 그렇지. 공을 약간 좀 대한민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도 좋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있는 거죠? 굉장히 꾸미가 좋네요. 네,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살짝 이 열기 열정 어! 어! 완전히 안전히 안전히 열정 연결시켜주는데요. 자, 이제 연결시켜주고 왼쪽 측면에서 아! 어! 완전히 안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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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어요. 럭스 바로! 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볼게요. 말해 볼게요. 자, 앞서 해주죠. 스프리아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볼까요? 신선이 아니라 스프리아 하나를 낸 프라이나의 스프리아 네, 약간 지금 열기가 대단해요. 굉장히 구질하는 것 같아요. 우와! 지금 Donc. 여기에도 약간, 이 정도 네. 현장하는 거 같은데 여기 있을 것 같다. 맞다. 기존의 에이스로와 스프리아 하나를 내렸는데 아직까지 있잖아요. 이제 프리스타일로 이거 지금 프리스타일로 근데 완전 힐링자죠, 여러분. 초콜릿 적혀있어요. 들어가시죠. 아니, 솔직히... 그게... 고마워요. 네. 아, 그만큼... 거칠어요. 네. 다들 2002년 올해 초콜릿 뭐였어요? 저... 여섯 살. 저 다섯 살이에요. 여섯 살인데 저... 탱이 한 자네요. 저는 탱이 킬로 보고 엄마 아빠는 거mmmڈ 네. 에서 폐킬로 발로 차면서 출발했던 엄마 아빠는 진짜 맞다고 했잖아요? 저는 Sherci'T Oui가 없습니다. Kyle 나이 pains valt refract겨있어요. 아나이 아, 그때도 영향을 들었고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입니다 저는 가족끼리 그런지 루원즈 같은 거에요 직근처에 루원즈 같은 데서 딱 스프링해서 축구를 들어보셨어요 나머지한테 농아반데이터보고 축구를 해보셨어요 그 축구를 봤던 기억이 나 그 저는 중앙불렛칸 때가 나만 봤는데 20년 근데 이게 다음받아 엄마몰렛칸 때문에 그걸로 다툴 영향을 봤습니다 어? 그 때가 되는거에요? 그건 20년 그 춤이 나오는데 제 춤이 나오는데 아래에 태어나서 많이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통보전 때 그때는 나 지금 측면에서 연결을 시도하다가 미끄러 그때는 그죠 그때 그때는 그 좀 기억들이 나요 통보전 때 이 데일리 네 프랑스의 데일리 스위스 좀 억울하게 어 아 블랙차가 어 네 팝이 조금 비췄는데요 아니면 어 마지막 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여기 전반전에 경돌을 먹고 있는데 전반에 완전히 블랙차를 맞을 때 너무 붙이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붙어서 지금 아 자, 밥을 통해서 받은 게 없다던데요. 파트 20만 들을 받았으니 잘 알았는데요. 자! 지금 졸리신 거죠? 아니요. 갑시다. 아 근데 지금 직접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파트 200만의 초코 스포2대0.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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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면 진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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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부터 계속 famous 이번에는 이 versions 아직 시간이 좀 많습니다 네, 이제 막 저기요 아직 한 번 정도 안 됐습니다 오늘 정보안에 서태라서는 속은 좀 나오게 됐는데 제중에는 옆에서 또 도전 좀 끝이에요 꿀받는데 진짜 며칠 저도 혼났네요 저 이래요 빨라야 빨라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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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용룡 선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를 몰래한다고 잘하더라고요 당근도 굉장히 멋있게 아, 아랑정 선수, 선수, 선수 맞추는데 예 맞추는 안 ocean 저 길게 오우 자 왼고 1, 2, 3 1, 2, 3 1, 2, 3 2, 2 3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쳐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지금 TV 꺼다보려고 본인이 보면 항상 쳤다고 자, 우리 진영으로 빈틈으로 오기다. 이 진영이 먼저는 확답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하고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 진술을 오늘 깨시는 건가요? 자, 우선 가는 거 조심해야죠. 아, 지금 다 좀 기세가 없는데 살짝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좀 해줬어요. 자,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길게 벌립니다. 오,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네, 일부러 작작이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보고 있네요. 저는 공격할 때 박스 안에 오프라인 정도 4명이 들어가요. 네. 자, 볼만 봐서는 안 됩니다. 들어오는 철투를. 제가 볼 땐 지금 몇 번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컬러풀이 하고 공격수에는 거의 이것처럼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그 진영이 살아나게 우리가 그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흔 moderation acabou 혹시eraük. 귓 Ё한 선송으로 태어 firsthand. Musi 간이 하고 주시는 게 있는데 외국 팬분들이 많이 강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요 때로 와서 끊어지지notavored. 근데? 지금 눈에 감히 모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절씨로 된다니까요 긴장감이 공정납니다 이게 굉장히 하루씩 짙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골키퍼버거 타바라입니다 존재는 치킨을 잊지 않았다 네 여러분 근데 이게 콩콩 갔으면 지금 약간 눈앞으로 치킨이 있어서 막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집중을 하게 되네요 긴장감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정반이나 이제 치킨을? 네 누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주선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다시 이쪽에서 기세를 가지고 와야돼 지금 이제 좀 올라오려고 하는거에요 황태현 황태현 김정민 이지은은 이재인 밑으로 봐야돼요 이재인 아까보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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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전반 찰스 아우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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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만 못했습니다. 조직스러웠습니다. 신중하게 해보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중앙도 길게 스토이 싹코너프 자, 지금 한국 매체에서 난중도 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중하게! 자, 까너플리아랑 중앙의 윤곽 시동 자, 가슴으로 조금만 가리게 다시 한 번 보면 건드리고 이렇게 오오오.. 지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나 등집에서 잘 건드렸습니다, 저희로. 어, 성부 좀 보이세요. 아, 진이. 체무처럼 좀 많이 힘들어하네요. 군녀체로. 아, 오늘 그.. 이거 뭐죠? 역선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혼자서 TV를 방문해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저 그.. 그.. 뿌리가 많이 자랐다고. 네네. 자, 우리 진이 형께서 다시 한 번 길동이셔도 네, 빨리 자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는지? 1대 1. 정반 41분이고요. 일단.. 폴을, 대학기부는 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대 빈 공단을 위로에서 계속해서 패스를 좀 하면서 네. 한 번에 될 수 있는 패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지금 제가 볼 때 일일이 보내고 있어요 좋아요 배우지 그죠 자 그럼 우리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오 잘 떠났습니다 이제 이끌어놓고 힘정빈 오오오 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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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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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렇게 시도를 해줘야 네네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러면 약간 지속적인 점이 없어서 네 가야가 좋으면 좋았을텐데요 자 벌려 패스에 뛰어납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좁은 공간에서 워크패스 자꾸 시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아아하고 지금 웃었다고 아프게 나가지만은 아니 저는 정리해는 공간에서 홀킹이 엄청 늦어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가슴 상당히 이렇게 올라오는거죠 네 궁금해요 사실 여러분 네 저희가 소중한 이가 스피아의 동점골을 해주면서 동점골을 해주면서 동점골을 해주면서 아 행복하게 맞서있는 두 팀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멀지가 어렵다 이거 조정식 품곡차야 네 맞습니다 좀 흔들이죠 맞받을 빠져나옵니다 길고만으로 길게 또 풀어줍니다 네 자 정식 품곡차는 되게 많아요 근데 누가 지금 누가 지금 어 10번 중에 한 글 더 넣었으면 좋겠네요 네 포로프리아가 포르냐는 골은 많이 올라가 있고 신타인 스피리와 블랙자가 계속 계속 공간을 노리는 또 패스런을 같이 두기까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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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운 장면이 네 정식 품곡차는 정식 품곡차는 골 한번 넣을 때마다 그렇지 자 스피리아의 동점골 장면입니다 자 전반전은 뭐 이렇게 마무리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후반전에 준비한 아 이렇게 나가면 맞습니다 네 네 아 네네 지타 дети 빌리 지타 에스 빌리 너무 많아서 정말 지금 좀 같이 친거같애 비디필드의 침탈 시간이나 블러체 선수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가중이 많아 나만 전동용 감독과 선수 아 힘들 것 같애 제가 몸을 좋아하지 하는걸 잘못하긴 했는데 그렇죠 괜찮게 같지만 수비적인 면에서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디필드의 교체 타이밍은 빨리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애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전반적으로 딱 지켜줘야될 것 같애 스프레이를 올리는 패스가 잘 잘했구요 도와드로 가볼 때 김세윤 수박시간이 4분 수박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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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시간 guys 정신은 수박시간 수박시간 정신은 habl 수박们 와 잘게 주고요. 태현. 원 사과됩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면 기태윤 기조로 실정장으로도 정리하는 거죠. 오 됐습니다. 힘든 것 같아요. 많이 미끄러웠나. 지금 저희게 VIP을 통해서 트래블을 못 зр 핸드폰으로 채원하는 거에요. 근데 안에는 좀 미끄럽기 때문에 선수들이 바랏을 찾는 데는 좀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자 김현은 머리만 끝까지 하죠? 전자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빠르면서 잘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 이러다가 연장 가면 진짜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힘들어요. 비슷한 패턴이 모두 좋아요. 저게 게임이 좋아요. 저게 좋아하게 반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것을 좀 오늘 좀 더 키우는 못하게 춤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짧게 짧게 오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작에 본다면 세파를 길게 연기를 시행하고 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간이 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좋게요. 자 중환이 형 여기 인동까지 이제 한 대의 유행이 네. 약간 김정민 선수 혼자 상대 및 부딪히는 지금 대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엄청 늦었데요. 근데요. 저 그. 흐름은 되는 게 있어. 응. 그치기지. 구졸린 형으로 좀 해. 전혀 전혀 안 했어요. 지금 당근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이해하자. 그렇죠. 편안패스를 할 수 없게끔 해주는 앞쪽에서의 활활한 공식이 좀 더 터뜨리보다 잘 느껴셨대요 자, 그럼 일단 아까 페이스타일로 네, 많이 들어요 공이 앞쪽으로 다행이네요 분리 시작하자 네 많이 슬퍼하는 거 지금 다행겠습니다 약간 그, 조금 태포를 바꿔서 한번 해봐요 아, 좋아요 네, 좀 이제 앞속이 되는 게 아, 졸리시다고? 나는 졸려 점점 점점 짱 아니, 1분만 기다려주세요 아,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급하게 보이시죠? 그래도 하나는 10몇 보면 보겠습니다 그 소재가 필요해요 위치 있어 마지막 공격을 이 중에서 가져갈까 봐 네 좋아요, 좋아요 열어 Azerbaijan courts hacia시고 난 엑카노거나 거의 송곳슛 참 qu basketball 이런, 이런 공격 이게 무슨 슛이라고 하냐 안 Nä 바로 대포할 슛자 celand 뭐라고요? 대포하이즈 뿜 그런데 자신납이 뿜 뭐 에 overcesper해 라고อย amber 좀 뭐 그건 이랬습니다 어려움 MILLER 네 자존심을 바꿔서 차창이가 이제 앤설리 네네 좀 더 잘 보이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약간 좀 바꿔서 해야겠네요 정반전 정반전 1대 1 두 분 다 그 명량 관상 관상 공개 참전 기울 그리고 제가 어제 사진 보이고 충분히 시가지고 그렇죠 어 일단 정반전이 푹치지 않는데 네네 어 확실히 그래도 결승전이 많고 재밌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21위는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20세 맞아요 근데 벌써 세계대회에서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게 네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뭐 약간 뽀듯하고 자랑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상현아 하트 하트 하트요 네 네 전반적으로 화장실 타임을 가지고 계시겠다는 분들 좀 많이 들었어요 네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네 네 네 사실 저 콜라를 계속 마셨더니 저도 좀 가고 싶긴 해요 근데 조금만 벗어볼까요? 갔다올까요? 지금? 지금 빨리 갔다 오니까 네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미리 자리를 바꿔놓겠습니다 네 어차피 후반전인데 네 창현이랑 저랑 자리를 바꿔서 네 뭐요? 창현이랑 저랑 자리를 바꿔서 후반전 왜? 그 아까 그 고대 적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경계 집중했군요 네 네 아 저 페라스틱 때까지 후반전인데 네 전반 4분 아 주제 바지 굳이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저 넘어졌어요 아니 바지는 찌죠 근데 제가 그 제가 중학생 제 바지로 이제 또 말씀을 한 번 드리자면 제가 중학생 때 옷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진청바지나 이제 그냥 청바지 같은 거 네 를 제가 사서 직접 찢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자리를 왜 바꿔야 될까요? 되게 귀여운 얘깃거리였어요 네 그 전후반 교체하면은 바뀌면 이제 꼰들 교체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준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쵸 아 그러면 제가 여기로 올테니까 네 차에 오면은 여기서 둘이 중계해볼래요? 아 저희가 중계를? 네 제가 시청자 예정으로 발라보려고 해요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현실적인 리액션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그 부분을 깔아줘요 빠밤 빠밤 제가 그게 잘 모르는데 네 어 대충 느낌이란 그냥 빠밤 스포츠 그 빠밤 약간 그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신나게 신나게 아 이게 물이네 창현이가 오면 저는 물을 한 잔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확실히 그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세요 평소보다 네 그리고 외국 팬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자 영어를 한 번 해주세요 자 음 음 헬로우 에브리먼 이게 제가 어떤 걸 봤는데 그 보통 저희가 인사할 때 뭐 헬로 뭐 헬로우 가이즈 헬로 에브리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미국에서는 헬로우 마이네임 이즈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어색한 편이래요 보통 하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이 에브리먼 네 전 그래서 헬로를 안 썼어요 네 왔어요 창현이가 뭐죠 뭐라 뭐 뭐 세세 maris 남은 간결을 하는 으 억 연구 표정 뭐 이제 셔츠 젤야 하니까 isser 5 보고 계신데, 지금 후반전도 기다리시는 분, 그러니까 외국 팬분이신데, 후반전을 기다리신다고 하시네요. 네. 저희와 함께, 진짜, 헤이 커몬도 해달래요. 아니, 저 어떻게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기 꺼내를 잘 듣겠다고 해서 놀랍네요. 헤이 커몬,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아, 전혀 안 나요. 점차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기억이 있어요? 맨 처음에 헤이는, 에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컴온, 컴온,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여러분, 이제 사람은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때 거의 외국인이랑, 이제 직접 대화했죠. 네가 외국인이었지, 내가. 영업권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여기 앉아서, 그때만 같이 해설하시는 걸. 아, 제가, 제가. 네, 제가, 시청자. 아, 우리 뭐 샌드하고 싶은 게 잘 아시면 되는데, 제가, 그, 시청자 일정으로 한 번. 네. 네. 혹시, 조안의 설명은 있어요? 네, 저는, 그. 친구 선생님. 어, 네. 전자 형님, 네. 그럼, 네. 네, 오늘 또 들어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배성재. 아, 계속 너무 좋아. 아, 완전. 결정이시게, 그, 제시 있는 말들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뭐지? 선수 특징을, 형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딱딱딱 짚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딱 보면은, 아, 멋있는데. 이 딱,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흥놈을 해줄 수 있어요? 아, 잘 못, 잘 못했네. 안정기. 네. 네,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아, 팬분들도 비웃으시죠, 여자분. 지금. 아, 제가. 아, 제가. 아. 타짜 시리즈인데. 영화 타짜 시리즈. 네. 그. 웃음이 많은 아기. 배우 그, 역할 아기입니다. 네, 네. 웃음이 많은 아기예요. 까지고요. 네, 그 다음에. 고민이 많은 유예진 님. 네, 네. 축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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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가 지금. 어, 후반전을 안 보고 보고 있어요. 네. 그. 네. 채무선 님께서 저기 어떻게 보시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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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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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분 있잖아 그쪽 분 나 그랬는데 사실 누군지 모르겠지요 네 저는 일단 제 살리세요 아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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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따라할 수 있는거에요 도영에서 우리 많이 본다 그 광고인데 그 탕수육이 나오고 찡먹? 찡먹? 풍먹? 카드가 있는데 여기 그 여자분 역할을 보여주세요 탕수육상에 나간다 찡먹? 풍먹? 찡먹! 찡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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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죠? 더 크게 했어야 돼 찡먹? 찡먹? 아 네 아 틈새 개인기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잠 깨워드리려고 저 밑에서부터 손 씻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얼른께 보여드려야겠다 그래밖에 알았어요 소위 말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 자 아 일단 보니까 정유율이 오크라이나 그 선수분들께서 많이 들었고 아 그럴 수 밖에 없네 아 아 왜냐면은 아까 그 전반에 저희 얘기가 꼼이 높아서 이제 좀 수비로 바꿔볼 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근데 10진수가 4개 3개의 범위인 사람이야 네 그렇죠 진짜 잘했다고 네 아 근데 손이 얼마나 다를 거야 네 대한민국 전반전이 끝나고 저희가 후반전을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최상현 해설위원님, 전반전 경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굉장히 펜플리스로 진행해야 할 거예요. 바른 걸 조금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펜플리스였고요. 네. 지금 창윤씨 목 안 아프냐고. 네, 약간 조금 부리웠는데 네, 지금 사실 제가 목캔디를 먹고 있어요. 아, 혼자만 먹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알죠. 그 열심히 또 해서 준비하려고 지금 그러기에 아, 그 저기 밖에 있어요. 저거는요? 저 몇 개씩? 네. 이제 밖에 있고요. 어제 저는 여기 회사에 영상팀에 있는 초콜릿 나 그죠. 몰래 하나씩 먹다 먹어서 자긴 것까지 하나는 몰래 먹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일단 그럴 거예요? 미안해요. 그 물 하나 먹을래요? 괜찮아요. 오케이, 미안해요. 일부러 끊은 건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중계를 해보겠다라는 저의 이제 후반전에서 저 역시 한번 달려보겠다. 네. 그런 결정하심으로 네. 아, 목캔디를 저만 먹었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저는 물 한 잔만 또 네. 좋습니다. 자, 저 보고 싶어서 들어오셨다고 자, 많이 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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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아,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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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 되자마자 개인기부터 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아, 치킨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고 하시는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위해 남겨냈고 그리고 결국 저희가 다 먹고 갈 겁니다. 네. 좋구요. 네. 맞습니다. 네. 멀티, 제가 멀티가 안되는거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도, 그래도 창현의 매력이라고 그러시는 누구도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둘 다 멀티가, 중체가 좀 멀티가 되고 그쵸, 그쵸, 그쵸. 네, 좀 그렇게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저는 아이가 지 기가 다쳐버리기 때문에 아, 그죠. 네. 그, 누가 저 불렀거든요? 창현하라고 네. 그 다음에 아직 말이 없으세요. 나 가운데 누구야 잘생겼어요? 최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없는데도 이렇게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도 이렇게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도 이렇게 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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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어, 일단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음발 두고요. 접니다. 음발이 저에요. 네. 주제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자. 트레이에서 제일 잘생긴 새 창현이요. 와우. 그런게 있었어요? 네. 없었던 건가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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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네. 오지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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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어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더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개인기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신청 가능해요? 신청 한번 들어보고,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유예진 흥민이 많이 따라했잖아요. 유예진 흥민이 말고, 너부이 아, 이건? 영재인 아, 좋습니다. 다른 것도 신청 받을게요. 준세형도 한 번 신청해주세요. 아, 창현이가... 아, 노래 모창이요? 아, 노래 모창이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아, 무선 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영화 대사 중에, 혹시 그, 제일 유명한 영어 베테랑의 유아인 선배님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유예진 선배님. 아! 만약에, 아, 그, 이제 황정민 선배님이랑 이게, 이제 그, 되게 기싸움을 하는 씬이 있어요. 그, 그, 이제, 뭐, 그, 언제였지? 식당에서요? 아뇨, 아뇨, 식당에서 많이 가요. 그, 들어가시는 거, 들어간 거예요. 유예진님이. 그래서, 그 이제, 그, 명예에 왔다고 하라, 그, 뭐라고 하지? 암튼! 말씀드려야 된다고 하나요? 그거, 황정민 명예...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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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야력 이런, 그, 조상? 어, 내 사격이 되요! 지금 시작하는데, 심판과 오쿠자나 선수가 서로 어깨 동물하고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아... 자. 아, 이성균 씨. 아니, 이성균. 아, 여기는 그렇게 좀 있었던 거에요. 이성균 선생님이 성균이 보다 조금 달라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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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아, 부쿠랑이다. 저희 골키퍼가 그냥. 네.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네. 멋있습니다. 이광연 선수. 만만치 않다. 아, 피지컬이. 멋있습니다. 맞다. 이광연 선수. 아, 저 피지컬이 성균은 다르다는데. 네. 마이갠 치. 그냥 한 번에. 우왜 가. 그지. 정종핑이 성균단과 다르다. 둘이 대화하고 있는지. 아, 저는 징징이 살 거예요. 네. 그거 할 수 있어요. 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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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폰지와 컨셉이네요. 자, 원, 투, 쓰리, 가!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기념? 아, 시작하네요. 파이팅 하길 바라고요. 승부한 거는 동라자 쪽에서 공부를. 아, 굉장히 이제 또 긴장이 되는데요. 그쵸? 아, 지금 근데 어... 나이는 좀 변화가 생겼던 일이 있어요. 어, 시작됐은가? 네. 완전 시작됐습니다. 완전 시작됐었습니다. 네. 자, 후광장도 다치지 않고 잘 해주시길. 아, 좀 걱정돼요. 후광장인데 우리 선수를 너무 몰아치겠다. 그리 그랬습니다. 와, 공개 완전 메설네요. 파울까지 딱 까? 파울이 선 달됐습니다. 네? 기현생 선수는 이제 좀 심하대. 그렇죠? 파울이 아니고 착한다고 해. 방금 3명이 안 맞았죠? 기현생 팀 디렉이. 기현생 팀. 짧게 드리블링 느끼지 않나요? 풍미가 네 시작 가요 참고 네 오 갱평이 그럼 제가 봤을 때 창현이 홍소리를 준 게 4번곡이에요 끝났어요 4번이 아니라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 끝 힘들어요 네 잘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씩 더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고요 어떤 날 그 네 뒤만 뒤만 계속 훅 치고 들어왔어요 네 네 네 네 좋아 안 하셨어요? 좋은 맛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아하고요 좋아하고요 오 오 오늘 루치장에 올랐습니다 위험해요 굉장히 높은 상태 그러니까 위험해요 위험해요 두 손이 한 번 더 해요 조금 길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시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다고 한번 해주세요 김정민 선수 과감한 패스 아 김정민 선수의 과감한 패스? 네 엥룬세예요 알겠습니다 잘 잊었어 차에 잊었어 나 보자 나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좋은 시절이죠 기회는 안 들어갔다 근데 아 지금 본메이션 3, 5위 이내로 다 두톱이 아 잘생각하세요 아 형 어 형 저랑도 주민했대 형 맞아요 자 이근호 선수가 이근호 선수가 올라왔어? 이게 클럽에 따라서 탱보를 아주 잘 조절해졌네 지금 아주 침착하게 약간 에코 시스템 도와요 도와요 지금 약간 무력적으로 배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너보다 무너지 않고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현웅 김현웅 선수 저 좀 아쉬운 거 같은데요 포베이 쪽에서 약간 전화 주신 거 같아요 네 그럼 재준이가 말했더라고요 아 3 5 2 5 5가 지금 죄송해저나 아 지금 근데 이제 공격에 좀 덜 비중을 주겠다는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희 interfD 오kur Scientists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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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아 네 아 여기 보여주면서 여기 느끼고 있습니다 부담받지 않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선수수 아 정릉선수 진짜 정말 좋아하는데 또 오늘 꼬랑꼬랑꼬랑 수는 느껴져요 아 자 어머나 3,4절은 정릉선수 좋아보죠 네 네 네 나 캡방했다는데 지금 승복용수 있거든요 근데 뒷정수도 있고 아니에요 아 그럼 뒷정수도 있고 안 돼요 아 너무 뒷정수도 보여주세요 아 정말 예뻐요 네 네 생수까지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현 미니필더 역할을 더 해야 되고 있습니다 승현 미니필더 역할을 더 해야 되고 있습니다 승현 미니필더 역할을 더 해야 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좋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축구 중계에서는 형도 계속 그 그게 좀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감독님의 승부수가 네 귀가 좋으신가봐요 귀가 좋으신가봐요 직조로 하다니까요 여보 나 약간 좀 여기서 준비해 주시는 걸 한 번 더 짚어주신다 그런 느낌이예요 아 그쵸 화장실이랑 참모로 쓸모와 같냐면요 아니요 참모로 손딱 왔습니다 아 귀가 전술의 변형이 핫조나봐요 역시 결승이에요 어 역시 결승이에요 강렬해요 지금 뒤로 돌아가는 선수들이 가야돼요 화이팅 화이팅 뒤쪽에서 발버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손발이 좀 지나가는게 힘들잖아요 네 좀 힘들어요 와우 와우 엄청난 손방이야 중간 선수를 굉장히 잘 짚어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막 좀 똑똑한 플레이 파울러도 섞어주고요 역습기획은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되게 완벽하게 다 쓰지는 못하는거에요 한 부분 듣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字 Dragon online 지금 지금 выпуск 라이더 같이 카라이더 석모분들께서 척oup Mo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계속해 아직 꿀을 이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우 죄송해요 오버선 오버선 너무 빠르죠 한번 뒤로 한번 뒤로 오나요? 오우 저 귀가 안 좋은가봐 방금 뒤로 놀아들었어요 아아 네 더는 그냥 차가izer 아직 차가izer 이거 확실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범죽을 좀 비교적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조선 conseil 전환이 지금 길어졌어요 오오오오 멋있게 찍어 오오오오오오 와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이강이 선수 쪽에 스크밍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다가 shoutout 핸밍고가 아직 쿨을 핸밍고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 피아가 있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것들 아~~~~ 아쉽습니다 후라이다가 유복 Written 자기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지금 한 번 더. 아, 지금 한 번 더. 저기 프라이저 쪽 진혁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몰라요. 어, 빠르다. 한 번 치고 나왔는데요. 아, 역시를 또 한 번 했어요, 지금. 간단하십니다. 아, 말이 없어졌어요. 네. 괜찮아요. 시간이 좀 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막 시작했었고. 그, 세렉할 때 일을 좀 밀리고 있다가. 아, 네. 네. 그, 추가 시간 1분 남기고 다시 끌어넣고 갔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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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너는 지금 마칭 채효 선수가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수비형 미닛 María David érd 아, 네. 아, 확실히 후반 되니까 추가 눈이 많이 간다고. 다 뭐 민체으로. 저희도 정말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길 수 있을겁니다, 여러분 비파대회에서 아주 무신하는 것 같아요 5병을 잘, 아주 잘하는 지금 골을 돌리고 오는 방태현, 우크라이나 팀원입니다 팀원으로, 김정민 와, 참 수능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반대쪽 백인대장 와아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자님들, 이 기자님, 이런 걸 조심해야죠 수윤생이랑 또 위험하니까 오우 아니, 바로? 네, 잘 꺼놨어요 어? 잘 꺼놨어요, 끊기 잘 꺼놨어요, 위험사항이기 때문에 잘 꺼놨어요 자, 다음 번을 한 번은, DJ님 방태현, 1보로 끄는 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았어야 했어요 그때 전방에서 계속 이렇게 끊어지고 있는데 아, 여기 우리 DJ님들이 먹욕을 느끼네요 그렇죠 이선칭투가 여기 좋기 때문에 네 아, 미리 잘해야 되는 건데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 졸려서 자야겠다고 졸려서 자야겠다고 너무 아쉽다고 아, 아쉽다고 아, 지금 이게 졸리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어머 왜 졸리고 그러세요? 아, 제가 이거 계속 줘봐야겠다 일부 타고 말하고 조금만 참고 행운해 스코이네 고이고 이내이 둘께 잘 왜 저렇게 잘 헤매했어, 헤매했어 학습통식은 되잖아 둘께 잘 둘께 둘께 잘 좀 풀어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언제든 언제든 언제든가 가면 좀 긴장을 하겠던데요 아 지금 근데 시간을 많이 지체하고 있어요 조금 좋지 않은 자리거든요 잘 참으셨네요 잘 참으셨네요 잘 참으셨네요 잘 참으셨네요 오빠가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데 어? 아직 안 남았으니까 긴장을 할까요? 어 지금 한 번 배우셨네요? 아 맞네 자 우리 진영 한 번 키스를 올렸습니다 자 이방의 선수 탈올리처럼 됐나요? 어떤 장면이냐면 못 먹어야 돼요 자 터로 풀리하는 선수인데요 자 우리 선수들이 경기의 흐름을 우리처럼 다시 좀 가져와야 될 텐데요 오늘 꼭 전주가 좀 낫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많은 공세라고 있을까요? 아 이거 좀 위험했어요 네 자 지금 이 코리니엘트가 많이 올라갔고 여기서 어군상선 상담을 받아낸다는 것이 근데 한 번 졸리려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이런 거 아니죠? 아 맞죠? 네 안 졸리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블레타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장의 본당 선수와 무엇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측면으로 타러 올 거예요 아니면 측면으로 타러 올 거예요 아니면 측면으로 중앙으로 밀어놓아서 다음으로 때려놓는 네 지금 할 거예요 아 바로 때리네요 자 바로 때립니다 그대로 날 겁니다 아 이제 다시 연습하면 되고 있는데요. 아직 건반으로 해도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시간은 많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기회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 아 맞추지 않아요. 자 이강인이 볼을 잡고 이강인이 자신감으로 수익점 볼을 깨집니다. 다시 두고 이어봤습니다. 일강인. 좋아요. 지금 잘해 보이네. 축구를 잘하시는 분들 역시 시안하나 말이죠. 아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방금 미리 남지 않았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욕심만 주시면 지금 황태현. 오 오빠 연결이 너무 좋아요. 네. 엄청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어 좋아요. 제가 정말 좋은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중계에 어디 가자고. 네. 다시 한 번 중계 시작해볼까요? 스트리러? 네. 아 이게 뭐야? 아우를 낸다고 생각해. 자 연결하겠습니다. 연주 되십니다. 호명 선수! 아, 네! 호명 선수! 어, 안녕하세요. 어, 저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역습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딱 해주고 역습 조심해야죠. 아, 진짜 빨래요. 와, 엄청 빠르네요, 정말. 최준호 선수가 잘하면 돼요? 떨리고. 어. 아, 이거 긴장됩니다, 여러분. 아, 역습만 위치해야 되나? 아, 네. 아, 역시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다 같이. 슈팅까지 이제 마음이 딱 되고요. 다 같이. 굉장히 빨라요. 네네. 제가. 괜찮습니다. 네. 아직은, 아직은 시간이 많고요. 네네. 자, 중에 한 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아, 지금 그러고. 아, 슈팅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심장이 100% 높니다마는 스피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심장님들이 많고. 85cm인데 아, 스피드까지 멀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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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아, 체무새 또 나왔어요? 네. 소프야, 부상으로 약간 진체가 됐습니다. 부상으로 약간 진체가 됐었지만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자,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분위기가 약간. 아, 심장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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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컨디팩스. 아, 아. 지금. 아, 네. 그러니까요. 와, 엄청 비정되네요. 저렇게 반대 들어갔을 때 점점을 빨리 하면서 꼭 받아서 반대로 오픈하면 그런 방법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되게 재밌어요. 네, 네, 네. 이게 약간 김장을 미치고 못하니까 손 마킹이 나요. 오. 와. 잘한다. 잘한다. 자, 잘한다. 자, 자. 최준위 2결 외고 올려줬으면 김정민. 자, 김정민 추억으로. 좋아요. 좋아요.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자, 추억을 수고. 아, 지금. 아, 지금. 나쁘지 않은 클라우드 PC에서 지금 추억을 하고. 자, 우리는 전세기 선수가 지금 두 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픈하면 신칸이 들어갑니다. 신칸이 들어가고 와라. 도로 플리아스 프리아스를 하시는 분이군요. 제전반 공격수를 바꿔주고요. 아, 이때가 신제생님. 전반에 들어가는 네. 실적을 하는데 이강혜 선수처럼 콜키퍼 이게 압박이 많으신데 응.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연희촌 대회에서 4권을 기록 중인 이시칸 선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선수들이 더 동기를 잘해야겠어요. 도로하자씨 공격수의 문제에 있어요. 네. 굉장히 움직임이 좋고 네. 이 선축트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내줘서 안 됩니다. 공간을 내줘서 이건 어떤 슛이죠? 이건 방금 반응 슛이라고 반응 슛 네. 날카로웠어요. 날카로웠어요. 여러분 방금 슛은 반응 슛입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전세진 선수 전세진 선수 그리고 방금 기회가 나잖아요. 전세진 선수 받았어요. 그냥 성공할 때 선수로 아, 좋은 선수 나왔네요. 아, 네, 네. 아, 잠깐만. 전세진 선수 전세진 선수 전세진 선수가 전세진 선수가 어디로 와서 전세진 선수 잘하더라고요. 네. 네, 제형준의 선수, 꿈을 기록했던 전세진 선수 네 자, 이번 Ultra에 본인이 좀 아쉬움이 많았다고 해요 자, 남은 시간까지 보니까 아쉬움을 한 점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반응 경제된 반응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아, 재미있네요 약간 꿈을 보였던 전세진 선수인데요 네 한 번 정도는 좀 그렇죠 좋아요, 제 손님 천천히 네, 못 보잖아요 천천히, 오른쪽에서는 엄원상이 우크라엘을 출연하는데 오航 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망락이 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들어왔으면 정말 망락이 되었군요. 그래도 확실히 지금 이 시간대에 불만이 있고 늦은 시간이고 하니까 다들 집에 있는 시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준비가 컸어요. 그리고 지금 하트 누르냐, 채팅 치냐, 바쁘다 바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바쁘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준태야.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프리스야, 저희 말고 프리스야. 아, 좋네요. 저희 힘내세요. 힘내세요 같은 그런 멘트 있잖아요? 네. 이게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그 카메라에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어? 잠시만 기다려봐요. 아, 됐어요.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복카메라요? 아! 와! 됐어요. 힘내요. 아, 정말. 여러분. 자, 일단 지금 잠깐만요.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지금 후반전 19분을 지나서 20분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이 전반전, 전반 4분의 터치골, PK로 골을 넣어서 1대 0였던 상황에서 두 분의 신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2대 0였던 상황이고요. 근데 굉장히 아찔했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제 준태형이 프리스타일 얘기 한 번 해보는 거였어요. 아닌 앞 퓨. 네, 아, 지금 너무나 로버지도 이 위기를 잘 오면을 했는데 맞아요. 피곤하신 저희 팬분들도 계시니까 팬분들과 저희 경영수 선수분들 전부 힘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약간 오늘 약간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 DJ룰? 아, 이제 아마 힘들어지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아직 시간 많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반 이상 남았지? 그렇죠. 추가 시간까지 하면 그렇죠.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 20분이라는 시간은 최대한 짧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더 힘드시겠지만 네. 아우, 저 축구동이 잘하면 막 힘들어요. 아, 저 오늘 좋아해요. 지금 꼭 제가 자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강이. 이강이 짧게 줍니다. 참세진. 다시 한번 이강이 얘기해. 전세진에서도 지금 들어와서 눈물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날라다 했죠. 네. 근데 이럴 때 역시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수비, 진영, 대응을 다 갖추고 있고요. 오늘의 공격п immortality. 그리고 그 기회를 시작한 다가ON습니다. 제작이 CRISPAY 와,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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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역시, 판단 능력이 빠르네요. 위험할 때 유효할 때 한 번 가 쏟아. 킨더스텝이죠? 그렇습니다. 자, 임판 킬로르니암과 보디의 홀란퓨터 회장 모습인데요. 네. 네. 좋습니다. 칩... 자, 우리 시작으로 딜리의 슬로이리 너머 그냥 프랑트 챔피언이라고 해. 그럼 프랑스도 잘해. 프랑트야? 네. 누가 이거 슬리트에다가 제가 이 소금마를 하고 있는 거고 아! 초청해 주셔야 돼요? 네. 두 분의 쪽도 지금 한 번 조금 내려나시는 거예요. 살짝, 조금 이제 대한민국 소수소드보다 조금 더 약간 편안해졌을 거고 덜 분방을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아! 지금 2회 1입니다. 엄청 아프겠네. 우선 어디에 가세요? 바로 일어나세요. 진짜 진짜 외국인들 이런 게 뭐였잖아. 놀랐네. 이제 지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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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게 유니폼 유니폼 자랑할 수 없는 어! 어! 조심히 해야 돼요. 네. 어! 한 손으로 다 치면 안 되었잖아. 나와서 괜찮지마. 나와서 나와서 나하고 나타나. 아, 좋네요. 그렇네. 조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어! 저기서 이강이 누수가 담아서 올려주고 그대로 해주면 해석 스타일 마음이 들면 정말 좋은 그림인데 아! 그거 있으면 좋겠지 않아.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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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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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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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기하네요. 오! 저렇게 가만 참고 있어요? 저요? 네. 아! 혹시 저렇게 가만 참고 있어요? 아! 저는 저렇게는 저는 머리를 다 받았어요. 오! 오! 사지하는 애교로 푸시의 몇 개 먹어요? 장 깨고 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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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아!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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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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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꼬멍이 네! 나도 한 번만 더 해봐요 확실히 훨씬 더 고민적인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는 진짜 슈퍼센트이네요 진짜 이거는 품기부분이 와 완전 그래도 코넘틱이에요 아직 코넘틱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저거는 몸이 좀 과열된다 아직도 25분밖에 안됐어요 뭔지 알죠? 택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전화가 계속 나고 지금 원래 동네 아파트같은데 이런게 나오고 저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슬퍼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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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권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전권을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근데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온다는 생각은 충분히 다양하다는 생각 와 그렇군요 지금 아까 저희가 20분쯤에 역사 한번 맞고 시간이 많다 했는데 25분에 이런 기회가 나오거든요 45분까지면 충분히 이렇게 나오고 아 지금 단봉이 또 올라가라고 같이 들어가도 변경이 좀 더 간에 계속 무벌 한다 Hani 이게 iniciatory 좋아요 와 와 아 4명은 힘들죠. 그렇죠. 4명은 힘들죠. 어 지금 조금.. 웬만하면 다 막아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태극적인 게서도 역전 계속 견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 오! 정말 빠르네요. 빨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이브를 하나 하면 편수들이, 다른 분들이 조금.. 그 흥사이 됐네요. 그러니까.. 사기가 좀.. 죄송합니다. 와.. 진짜 너무 많네. 흥이다. 그러니까 어문한 후수가.. 살짝 빨리 안 와서.. 근데 지금.. 진짜 너무 많이 잘 못하고 있어요. 와.. 와.. 시야가 진짜.. 그리고 진짜 축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시야가 굉장히 넓죠. 자, 그대로 또 돌려줍니다. 아.. 아.. 오늘 이경이 선수정부에 패스 한 번 한 번이 명품이네요. 어.. 자, 자학킹을 통해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2대1입니다. 네.. 지금 점유율이.. 고을 전반전에 비해서 우리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요. 20만 명이 생각나는 세이지. 침부를 보달라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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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홍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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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드라이 한국에서는 그룹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이 시간들을 벌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영리한 블레이버를 즐겨서 그럴 때 이제 저희 선수들 보고 작가님을 가서 우주색을 가져주면서 진짜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아 근데 전세계 선수가 처음이라 했어 전환을 한 대한민국입니다 아 지금 이완 선수가 마음대로 잡히지 않겠는데 아쉬웠네요 아쉬웠네요 저희도 안 중립니다 말짱으로 이제 또 후반이 좀 가면서 또 완 대학생들은 교체 선수분들이 들어갈 때 강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대인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점프를 같이 띄워줬어야 돼 아 상당히 높이 점프를 한 이후에 첫짓을 했고요 아 어떻게 Person 우와 저 진짜 아픈 거 같은데 나와있는 거 같은데 와.. 와.. 길게 아직 뭘 살아있어요 코너 진짜 깨져 지금 코너 세바일로도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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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5분 지났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차일 때 그 무섭지 일부러 손을 막 쓴다고 진짜 꿈을 타서 편을 되게 받으려고 얼마나 볼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그렇게 가능할지 아마 2천분 선수였는데 2천만 차에 2천만 1천만 차에 아 오 진짜 아니에요? 오 좋아요 하나 있구요 와.. 진짜 와..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꼴은 어차피 저희 걸로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뉘완 후보가 지금 많이 밟아주고 있어요 든든하죠? 든든하죠? 깔끔하게 딱 잡았다? 지금 방금 수돗도 할 때였어요 타이가 가끔 보여줬는데 손두부가 얇게 이기지 않게 그렇죠 그만큼 부드럽고 톡 톡 캔다 진짜 축구 잘 하시는 분들은 시원하세요 패스가 정말 네, 저기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볼 것 같죠? 그렇죠 축구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지금 스페인 분들도 볼 것 같네 자, 이 책임으로 춤춰보고 바쁘네요 네, 가운데 자리가 약간의 책임이 누수 있는 자리로 왔습니다 좋아요 지금 수비가 너무 능력이 있어요 좋아요 아, 좋아요 지금 지금 결벽이에요, 지금 오, 2단계 제쪽 내고, 제쪽 내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아아 아, 아깝습니다 지금 수비 수가 있네요 저기, 충분히 아, 아깝다 아아 아, 네 아, 아소. 아, 아이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저는 축구도 보면서, 채팅도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축구 잘해? 축구 좋아해요. 적절한 대답이었어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동반을 넘어주면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의 흐름을 좀 다져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만 보고 생각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아 네, 시간이 지금 아 이제 좀 단순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쉬워하는 대로 하긴 뭘 입에 떨어져요. 신난 경기에 놀아주자고 자아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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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야아 야아 아 아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히 행만이 딱 다 되었어요. 근데 와, 그 와중에 수비수 그 파탄력이 뭐 파탄력이 더 빨라죠? 사탄력이 더 빨라죠? 볼이 바로 타 와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가 노래에서 그런가 봐요 아 표지 선수 첫 출전 위협 선수 와 첫 출전이 지금 결승전을 공간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 공간을 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 아까 부상 아 첫 출전이 지금 부상이었어요? 네 아까 공중에서 와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울까요? 지금 부상 중이었어요 아 근데 위험한 배치에요 오 좋아요 깔끔했어요 바로 여기서 출발 따라와야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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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경과하게 소음으로 생각합니다 한 5초 동안 정답 정답 마지막으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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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차 정답 정답 EQ 아 아니 언급 아 지금 좀 안 했는데? 후에 뭉쳐줘야 될까요? 아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용식사함을 잘 빌렸으면 그 중에서 또 POTC 받을만한 장면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 내주시기 때문에 아 딸클런 하지? 왜? 이 성인 같은 팀이에요. 이겨서 손으로 기달려있죠. 잘 쳐주셨고요. 방금 주었기 때문에 제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겨 선수가 오늘 또 골을 넣으면 아 이거는 결승전 첫 출전에 딱 넣으면 이번 골프와 전방석 계획의 오세훈 자기 쪽으로부터 전세기 소세를 붙여줍니다. 몸싸움에 약간 눌렀어요? 어? 네. 이게 조금 조금. 어 여기 심장이. 저 심장이. 좋아요. 좋아요. 지금 목이 조금 힘들어요.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응원 아니겠습니까? 어 올라가서. 일부러 한 대 더 빨리 한 것 같은데. 아 여기. 어우 멋진 것 같아. 이거. 잘해주시면 좋겠는데. 오크란에 지금 뭔가. 꼬이고 있어요.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주고 좀 지키고 있습니다. 팬분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제가 함께. 응원을 해주시면. 완전히 수위. 좀 더 힘을 내서. 패티 한포가 좀 약하고 있어요. 자. 상태현. 와. 이거 진짜 막히네요. 정체를 하고. 아. 선세진입니다. 선세진. 어? 오늘 뒤탄에 있는. 오크란아. 시키는. 하하하하. 상태 숙억 keep. 어 혹시? 빛이 연출나 안 썼겠네요? 힘내요? 나 이거. 상태 수밀하게 현재 조직적입니다. 상태 수밀한 게. 어? 라인이 안 졌기 때문에. 앞서 입에서. 핀 정보. 어? 양을, 이'm, 이는, 글은, 한 번, 그. 모의. 아까 이제 좀. 라인은 지쳐있는데. 계속 들어가게. 네. 5분 정도. 잘 기회. 뭘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원래 몇 달 정도 좋으면 이제 경쟁을 하신다고 떨어지는 볼 아 이게 진짜 미끄리네 자 헤리님 그쪽으로 떨어집니다 좋아요 제가 왜 아직 포탈이 есть? 이강인인줄 이강인이에요 아 쉽습니다 좋은 정모들로 왔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분들께 사장할 거예요 아 진심으로 안타까운게 내 현장이신거 어 내 척 올리지 큰일거 같네 조금 더 세게 됐으면 좋았을텐데 아 힘이 좀 떨어졌나 봐라 아무래도 지금 거의 90분 정도 좋죠 1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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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게 있습니다 자격적으로 정말 힘들 수 밖에 없는데 어 화면입니다 화면입니다 그래도 우리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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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조금 더 좁힌다 지금 일부러 떠난거 같은데 왜 골을 쳐서 계속해서 다는 플러스로 올려주게 됩니다 토론플레아 교육받을 받았구요 누구라는 입장에서 지금 잘 할 수 있는 네 자 오세훈 선수가 저런 상황에서 올려놨을 때 어떻게 있는 경험을 해줘서 코러틴이 있나요? 아 손이 진짜로 따위한다고 잘 모르겠어요 아유 지금 창현의 리액션에 개인적으로 경기의 리액션이 있는데요 경기까지 창현의 리액션에 진짜 어떻게 했죠?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길게 붙여줍니다 롤링골퍼만 잡아냅니다 너무 좋았나요 네 움매매 сейчас 근데 손방지였어요 Uncrawi 근데 지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몇 분기 동안.. 힘든 와중이에요 잘 봤어요? 네 이강이 선언니는 지금 평범시 교체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 교체 준비하네 아마 주간 시간은 좀 짧지는 않은 거예요 룰링 포켓몬 병합을 던져도 괜찮은 거죠? 무서워있네요 가시춘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거예요 막 맞는 거 같은데? 자, 룰링 차안을 대 우연히 가시춘구를 느끼고 있는 카츠라 코프 아, 긴장돼요 30만원 쏟아 됐습니다 여러분 와 제가 룰링 기간에도 이게 다 준비를 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평범감도 힘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많이 해주세요 힘을 낼 시간! 댓글로도 조금보 계신데 네 네 지금 근데 교체 전주가 있을 때는 이렇게 흔적분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뭐 그 손길이 잘 맞죠 지금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전주들이 이번 데뷔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ому 해야 돼요 우아 와 엄청 빠르네 엄청 빠르네 말해줘요 네 말해줘요 결국은 지타이 시즈아 우리의 피스미스가 발사한 적에 다하네요. 이제 생뿌리나 우리의 피스미스나 잘못만큼을 틀린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상대의 압박을 못내는 과정에서 피스미스가 나왔고요. 자 이것을 탈락글리가 완벽한 개인기로 재원척보를 만들어내면서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아픈 장면이 연출되고 많았습니다. 자 상대가 잘한 거는 이정하고요. 네. 뭐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막 성량. 성량이. 기적이라는 것은 1년쯤에 지금 꼬리라고 해서 지금 한동안 많은 오디오를 했었어요. 끝까지. 아 그래도. 기적을 바라보죠. 어제도 못 능력이 있었는데 그 얘기에 많이 났는데 그냥 그 가슴 능력이었어요. 메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심의 피스를 우리의 때까지 이래서 끌어내면서 오늘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의 추가 시간이 2시간이 더 좋고 왜냐하면 우리나마 바로 좀 기회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자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는 추가 시간이 5분이 더 좋고 있는 결승 후반절입니다. 자 길이의 헤드로떡을 줄게요. 오늘의 선수는 기회가 더 짧게 와요. 네. 전반점보다 무장 끼고 그런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 지금 한 절까지는 아무것도 격지없는 것 같아요. 이 세트피스에서부터 기회가 더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행복했다. 이강인 선수하고 지금 이제 코스를 자 뭔가 좀 기저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오케? 오오. 아. 아. 이것이 걸리지가 않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아. 되게 낮네요. 자 여기서. 아. 되게 흘렸습니다. 아쉽습니다. 다리 사이로 돌이 빠져나가고 아 정말 아쉽네요 저희는 왼발 한 번 슬쩍 울려봤는데 그 사이로 안타깝게 돌이 빠져나가고 네네네 자 자 이제 히슬이 울릴 때까지는 네네네 아 지금 멤버들도 같이 하셔가지고 있어요 네 아 룬이 그럼 시간을 끊는데요 네 오늘 일단 그 히슬이 울릴 때까지는 저희가 응원을 자 혜연이 꾸준히 하는걸로 터치해보십니다 끝까지의 짐이 되고 아 상대는 역습을 잘하는 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역습을 우리가 아 편을 대주고 말았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아 아 일단 뭐 자 누군가가 부족한 부분을 했지만 네 근데 아마 그 개인기량이 좋았어요 자 우리 진영에서 국배나 소인 자 발을 슬쩍 갖다 댑니다 김정민 자 제일 짰스러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어려운 선수 때문에 일단 이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선수는 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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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는 더 마지막으로 아 흔들리 마세요 김정민이 불을 끌어놓고 선박으로 연결 어 다이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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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시간 지어내겠네요 자 올라가야죠 자 네 아 아 자 이제 그 추가 시간 5분 중에 절반 다 지났습니다 네 자 2강이 됐어요 자 하이팅 그쪽으로 물 빠진 것을 자 지금 아 한골에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한 번만 어 심지어 저 참고되고 어 아 여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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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힣 헐 하이힣 네 살짝 어 일단 여기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황태흔 황태흔 황태흔이 현장인서는 끝까지 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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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빈 중앙이 중앙중앙에서 아아 안 맞을 수 네 아직 아직 안 됐다 한 척만 더 아, 지금 2시간이 있습니다. 축하시던 5분 중에 이제 1분 30여초가 남아있습니다. 정확하게 세수를 다해주시는 거에요? 세수인데 딱! 와, 여기서 마켓 점점에서 더 한 번 끄는 애기소를 해킹으로 자, 중앙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중단에 중소가 안 돼요. 10미러 내서 오가다닙니다. 지금 바로... 김정빈? 네네, 그렇게. 네네, 네. 김혁은? 지금 이제 중앙시간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참? 1분 남짓 남았는데 쉽게 공간을... 이제 공연 기회를 도와 놓을 거에요. 이제 공연 기회를 도와 놓을 거에요. 단독은 이제 공연 선수들이 공연 선수들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아, 나이는 느끼긴 했을 거에요. 아, 진짜 다 내려왔을 거에요. 자, 한 번 더 뛰어봅니다. 해킹으로. 네, 마지막 공연 기회를 했거든요. 네, 마지막 공연이 헛네요. 여기 선수들도 다 올라가요. 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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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올려봐야죠. 정세진. 자, 반대쪽으로 엽지가 죽이네요. 정세진. 아, 한 번 더 남아요. 네, 한 번 더 해요. 정세진. 정세진. 자, 마지막 공연 기회를. 이제 골 한번 나가실 수 있게 될 거 같고요. 네. 네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표정이군요. 그렇죠, 그럴 생각은 멋있을지 않나요? 결승전인데, 한파들 중입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게 오늘 제하고 계신 바와 그렇게 한다면 그게 끝날 것 같은데 현장에 계신 분들도 끝까지 5분은 지나갔고요. 결승전 무대에서 우리 젊은 대급 전사들의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난정한 의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젊은들의 선정에 응원한 박수를 보냈고요. 자, 마지막이 우리가 원하는 것도 결국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요. 자, 이 강의의 완벽! 그대로 맞어 나갑니다. 아, 끝났어요. 네. 잘했습니다. 아, 네. 준우승! 그래도 준우승이니까요. 네. 아, 정말 준우승이기 때문에 이게 아, 주간 대회에서 준우승자를 볼 수 있단다. 세계대회잖아요. 그렇죠. 세계대회에서 준우승을까지 올랐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이시가 대회를 하는 동안에 축구 분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분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재밌게 이때까지 잘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정말 지금이 좀 늦은 시간이면 늦은 시간인 거죠. 또 이제 곧 셋이 됩니다. 이제 셋이기 때문에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응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축구 경기를 너무 잘해 재밌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 그만큼 우리 선수들 그리고 여기까지 응원을 주셨던 분들께서 네. 정말 어, 선수분들 좀 더 많은 격려와 그리고 또 축하 네. 그다가 또 앞으로도 많이 축구에 가지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어, 저희 트레이도 네. 어, 정말 계속해서 우리 축구 열심히 응원하면서 이제는 저희 제, 제, 제 지금 우리 모래스를 도와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 일단은 네. 끝까지 굉장히 열심히 또 이제 뛰어주신 저희 선수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 있어서 저는 일단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아, 저도 일단 어, 일단 지금 이렇게 어, 여러분과 어, 이렇게 그 뜻깊은 어, 월드컵 네. 그 UECM 월드컵 결승전을 함께 봐서 너무나도 기뻤고 어, 일단 너무나도 열심히 끝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어, 정말 어, 저처럼 너무 잘 싸우지 않으셨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댓글이 좀 얼굴에 좀 아쉬운 게 마련하다고 근데 정말 어, 그래도 재밌는 경기를 본 거 같아가지고 네네. 그 결승전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네네네. 어떻게 할까요? 네네네. 여러분들도 늘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한 주 동안 또 어,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원, 투, 잭! 감사합니다. 원, 투, 잭! 감사합니다. 얘기 줘보세요. Sami 와주idé 네. 감사합니다.